일반 실내 운동기구를 VR 운동기구로 바꿔보세요 세계 최초로 회전 왕복 운동을 카운팅하는 IoT 센서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내에서도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 같은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, 운동시 어지럼증 유발, 기존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았던 VR 운동기구들과는 더 좋습니다 360 VR 핏은 이미 가지고 계신 실내자전거 등 다양한 운동기구와 스마트폰을 결합하여 VR 피트니스를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실내자전거, 로잉 머신, 스테퍼, 일립티컬, 복싱 등 다양한 운동을 지원합니다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강을 자전거로 일주하는 가상 경험, 진행해보도록 할까요? 실내자전거 페달에 IoT 센서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에 원하시는 앱을 설치한 후 센서와 연결하면 준비 끝! 자, 이제 떠나볼까요? 리듬 라이딩을 통해 노래의 박지에 맞춰 자전거를 타보세요 RPM과 와트도 계산되어 보여지고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신 일반 실내 운동기구를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스마트 운동기구로 가져보세요 love the future yeah um two double have a we w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